네 월요일에 남자 머니투두이의 방송에 권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또 채팅방에서 들어오기 전에 뭘 또 채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채팅하고 있었어요. 뭔 얘기하고 있나. 들어오니까 자꾸 손이 거기 나와가지고 걸리적거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예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나오냐 이렇게 채팅창에서 물어보니까 오늘 발포주 얘기를 할 거다. 발포? 발포주라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했잖아. 발포. 발포하라. 재미없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금사정이 좀 짱짱하신가 봅니다. 자금사정이 짱짱하지 않으신 분들은 발포주 관심이 좀 있으실 텐데요. 발포주요? 어제 저희 3.1절 맞아가지고 지역을 돈이 문 있는데 거기 경찰 박물관 이런 데 좀 갔다 오고 그랬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준비를 하다가 뭘 할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발포주 얘기가 좀 있길래 어제 좀 집에다 좀 많이 사다 놨습니다. 발포주라고 하면? 만 원에 열두 캔. 맥주? 맥주. 아 맥주가 대표적인 발포주인 거죠? 아 그렇진 않고요. 맥주가 있고 발포주가 따로 있는데. 아 따로예요? 그러니까 수입 맥주가 싸다고 해서 좀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게 보통 만 원에 네 캔 이렇잖아요. 여기 만 원에 열두 캔. 뭐가요? 맥주가. 뭐 이렇게 싸요? 아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만 원에 열두 캐만 한 8,900 원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맥주가 그렇게 싸요?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싸겠죠. 아 맥주가 아니에요? 네 맥주는 아닌데 맥주 맛이 나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호프나 맥아 이런 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일단 발포주 자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발포주라고 하면 발포 말 그대로 약간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술이니까 보통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발포주라고는 잘 안 하고 일본에서 1995년 이후에 약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발포주라는 게 좀 생겼는데 그 맥아가 맥주를 만들 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맥아 비율이 한 50% 미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원재료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10% 미만까지 낮추는데 그러니까 맥주에 원재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일단 가격이 좀 싼 측면이고요. 재료비 좀 싸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세금이에요. 술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는 출고가의 한 72%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게 뭐야. 그런데 이제 맥아가 10% 미만까지 떨어지면 이걸 맥주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 이걸 기타 주류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출고가의 한 30% 정도로 낮아져요. 그러면 한 병당 제조 원가를 1,000원이라고 할 때 맥주는 출고가가 2,200원. 그런데 발포주는 한 1,7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원재료 가격까지 좀 싸잖아요. 그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은 한 40% 정도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00원에서 40% 인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맥주보다 발포주는 한 40% 정도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료비하고 세금을 앞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만 원에 4캔 때문에 수입 맥주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12캔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니 맥주 맛은 나요? 아 물론 납니다. 맥주 맛이 안 나면 그걸 안 사 먹겠죠. 그 옛날에 노래방에서 팔던 가짜 맥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맥주는 맥주야. 그리고 맥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청량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호프 아로마 향 같은 게 좀 나는 맥주, 그러니까 맥주 맛은 비슷해요. 그래서 브라인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가려놓고. 아 그래요? 그걸 가리고 이 맥주와 저 맥주를 한번 구분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특별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그 녹색 코끼리 광고하는.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만 원 여덟 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프로가요. 술을 안 좋아해요. 술을 안 좋아해요. 몰랐습니다. 술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술 같은 거 잘 몰라요. 술 안 좋아하고 축구 이런 거 잘 몰라요. 술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공기자는 뭐 맥주 마시면서 축구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즐로에서 필라이트라는 발포주를 처음 2017년에 내놨는데 이게 나온 지 1년 반 만에 무려 3억 캔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니까요. 그건 그럼 광고할 때 맥주 다 이렇게 광고 못 합니까 혹시? 맥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발포주는 발포주니까요. 맥주라고 하면 세금이 70%를 내야 되는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다 맥주로 알고 광고를 보지. 꼭 맥주라고 합니까? 하이트 할 때 맥주 이런 광고가 없잖아. 그냥 하이트라고 하지. 그렇죠. 약간 노란빛 나는 액체에다가 기포가 올라오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광고를 보면 아 저건 맥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포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좀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맥주 회사들이 굉장히 꺼렸어요. 발포주를 맥주 회사가 만드는데 처음에 하이트 진로가 필라이트를 내놨을 때 이거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 그렇지. 그럼 맥주 안 먹을 거니까. 그럼 우리 맥주 안 먹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저항을 했었는데 이게 판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2017년 매출이 한 700억 원에서 한 1600억 원까지 한 10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이트 진로 맥주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분의 1 정도는 발포주가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비 맥주에서는 그거 너무 제 살 깎아먹기고 우리 회사 맥주 업계를 흔드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도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필굿이라는 발포주를 새로 내놨습니다. 뭐야 짝퉁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필라이트 성공하면 항상 필자돌림이고. 별로다 이거는 진짜. 그 전에 코끼리 말씀하셨잖아요. 여긴 고래입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완전히 다르죠? 아 이거 안 돼. 근데 지금은 사실 편의점 등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나온 초기여가지고 유통망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마트 같은 데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모두 가격 대비해서 워낙 좋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는. 이게 그러면 만원에 열두 캔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가짜맥주 아니냐. 맥홀. 말씀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그런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거 가짜맥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 먹어보면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외국 맥주는 어떤 맛이 나고 저런 맛이 나고 종류도 다양한데 우리는 그냥 무슨 대충 맥주도 아닌 것이 술도 아닌 것이 보리차에다가 이산화탄 쏘는 것처럼 그런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한국 맥주 회사들이 맥주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 맥주 회사들도 뭔가 프리미엄한 그런 맥주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서 내놓을 때마다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맥주 맛의 어떤 미묘한 향을 느끼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청량감이라든지 맥주의 어떤 낮은 도수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그럴 거면 어차피 똑같은 맛이면 굳이 맛 구분할 거 아니면 어차피 소주 타 먹을 건데 어차피 소주 타 먹을 건데 그게 그렇다. 굳이 맥주 먹을 필요 있냐라는 인식들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맥주를 따로 비싸게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시장은 생각보다 작다. 하다 보니까 국내 맥주 회사들은 약간 그냥 중품질 정도의 맥주들을 대량 생산을 하고 대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대중적인 맛에 중가를 내고 먹을 필요가 있냐. 싼 거 먹지. 어차피 맥주값으로 먹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초기 시장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포주가 한 50종이 넘습니다. 모든 맥주 회사들은 거기에 하위 브랜드로서의 발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발포주라는 말 자체도 그냥 기포가 나는 술이라는 건데 그냥 따지면 스파클링 와인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이거를 발포주를 맥주로 한정시키는 이유 자체가 이 발포주라는 게 처음 시작된 일본에서 맥주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술을 발포주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발포주도 부족하다. 발포주도 너무 맥주다.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예 메가를 안 쓰는 술. 제3의 맥주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발포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맥주 시장의 3분의 1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나라도 주세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 보죠? 같은 거죠. 재료와 세금 체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더 이상 가짜 맥주 시장이 아니고 발포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도 다양감들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맥주 하나로 맛을 냈다 그러면 발포주에서는 좀 더 자양한 취향의 맥주들을 그러니까 발포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급도 이거는 목넘김이 어떻고 이건 풍래가 어떻고 이건 기포가 어떻고 그런 식의 등급들이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맥주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맥주를 만드는 걸 가지고 승부를 하는 프리미엄 맥주 시장이 있다면 일반적인 맥주 시장이 있고 그 하위 브랜드로서의 어떤 발포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류를 찾아보니 맥주를 선호한다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됐고 그다음에는 소주가 한 49% 중복 표기에서 그런 겁니다. 거기다 막걸리가 한 30% 정도 됐는데 발포주도 이미 18.6%로 올라와 있어요. 설문조사할 때 발포주 쓰면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밖에서 사람들하고 먹을 때는 맥주를 먹는데 집에서 그냥 한 잔씩 홀짝홀짝 먹을 때는 발포주를 사서 가서 집에서 먹는 그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 연간 주류 구매액 한 사람당 그래서 8만 4,500원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정프로님 같은 분이 좀 많은가 보죠? 굳이 안 드시는 분들? 저는 저희 집사람은 또 맥주를 좋아해갖고 거기서 또 많이 사서 우리 3% 중에요 2%는 한 잔도 안 먹고 정프로는 먹는 시중만 하고 한 시간에 저만 먹어요. 그러면 저를 불러주시면 근데 이 발포주는 얘도 한 4,5도 돼요? 그러면? 그렇죠. 4.5도 맞춰서 맥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사실 맥주맛을 잘 구분을 하려면 좋은 맥주를 많이 먹어봐야 돼요. 좋은 맥주. 요새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기는 게 수제 맥주잖아요. 저 그건 좀 먹어요. 맥주의 어떤 그때 관련한 법이 바뀌면서 가계별로 어떤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연남동이라든지 뭔가 좀 떠오르는 동네들을 가보면 주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만들어서 가계에서. 근데 그런 맥주는 절대 가격에 쌀 수가 없습니다. 한 잔에 9,000원 만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주 시장이 또 하나 세분화되고 있는가 한다면 반대로 그 대중 시장도 좀 더 세분화되면서 발포주 시장이 생기는데 저도 어저께는 방송 준비하느라 못 마셨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한 잔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방송 준비하느라 안 드셨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의 맥주 시장은 발포주한테 굉장히 많이 잠식당할 위기가 크겠네요. 왜냐하면 다같아도 어차피 소주 타서 아니면 양조 타서 폭탄해서 마실 거면 굳이 비싼 맥주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 가격대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가격대는 많이 좀 없어지고 아주 프리미엄으로 가든지 아니면 발포주로 가든지 그렇게 시장이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일단 소매 시장에서는 저는 앞으로 이 흐름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 일반적인 음식집이라든지 술집에서 이것까지 팔 것이냐 이거는 사실 술은 생각보다 도매 네트워크가 굉장히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저기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서 삼겹살 먹으면 쿠폰 하나씩 주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는 그런 주류 도매 세일즈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주류 도매도 다 라이센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으면 주류 도매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가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류 도매 시장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는 그 시장까지 얼마나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그냥 그리고 또 맥주 소비 중에 수제 맥주 소비에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약간의 허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 데서 분위기 있게 한 잔 먹을 거 분위기 딱 잡고 사진도 하나 찍고 SNS에 올리고 아니면 주인 사장님하고의 교감 그런 맥주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이런 데서 느껴지는 프리미엄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축구 보고 먹는데 멋있는 거품 마시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맥주 애호가들한테 욕먹을 얘기구만 맥주마다 맛이 다 다르고요. 선호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꼭 타먹는 저급한 술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양주 시장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풍미가 있는 양주 시장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타먹을 거면 양주도 좋은 양주 필요 없거든요. 하긴 그렇죠. 아니 왜 자꾸 타먹는 거를 일반화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 문화 맥주만 마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문화는 제가 볼 땐 폭탄이 거의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모여서 마실 때는 다 뭘 말지 자꾸 그게 도매 시장의 힘이에요. 도매 시장에서는 그런 수입 맥주는 소매상에서 4개 만 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류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안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매 네트워크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김부러님 말씀대로 그 시장은 분명히 공고하게 유지가 될 건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맥주 회사들일 거예요. 사람들의 소비자 취향이 일관적일 때는 예를 들어 하이트라든지 카스라든지 이런 것만 먹을 때는 그 시장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이제 프리미엄 맥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시장도 점점 커지고 오히려 그 맥주 맛을 신경 쓰지 않는 맥주면 된다라는 사람들의 시장이 커질 때 이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맥주 회사들의 고민은 더 커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 많이 덜 먹지. 예전보다. 그러니까 들 먹지. 시장은 성장하지 않는데 세분화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장 내에서의 어떤 치열한 출혈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혈 경쟁 이런 걸 떠나서 이것도 사실 너무 오랫동안 독점 과점 상태에 있었던 산업이거든. 우리나라 맥주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오비 맥주 조선 맥주 그게 이제 하이트가 오비 넘어가지고 1등 하다가 다시 밀리고 그거거든 왜냐하면 수입 자체가 미국은 미궁 PX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였다고 엄청 비쌌어요. 예전에 그거 자유화 됐죠. 거기다 주세 제도 바뀌어가지고 수제 맥주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동강 맥주는 북한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대동강 맥주 실제로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동강 맥주 말고 실제 대동강 맥주 북한제 그런데 실제로 다양성이 결여되면요. 전체적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맥주 산업은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도 계속 R&D하고 그런데 그 맥주의 맛을 조금 바꾸는 게 제가 예전에 제 거래처가 하이트 그룹인데 그 임원들하고 얘기해보면 굉장히 어렵대요. 굉장히 어렵대요. 맥주 맛은 뭐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추장하고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발효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맥주 역사가 거의 100년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술력이 집적이 돼야지 맛을 바꾸고 소비자의 취향을 낳는데 그게 과점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보죠. 맛을 내기도 어렵고 그 맛을 일관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은 조금 해보다가 그러니까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스가 너무 밋밋하다 그러니 카스 레드 이런 것도 내보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그만큼 연구개발 투자를 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야 그러면 그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걸로 하자 뭐 가성비 좋은 걸로 하자라고 했던 건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시장이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현대차로 가십시다. 네. 시간이 없네요. 많이 기다리시네요. 엘리엇이 지금 현대차에 굉장히 강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엘리엇. 우리의 친구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됐죠. 현대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예전에 작년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언을 했었고 엘리엇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 분명히 여기서 시세차액이 날 거라는 건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게 공고한 지배구조를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의 문제도 좀 있는데 뭐 듣기로는 엘리엇이 투자하고 나서 한 5천억 가까이 물렸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해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에다가 요구를 했던 부분은 일단 배당을 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배당 성향을 단기 순위계 한 3배 넘게 배당을 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기업의 전부를 배당할 수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아니 단기 순위계 3배는 아니겠지. 단기 순위계 100억이 나왔는데 300억을 배당할 수는 없잖아. 300억을 배당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요? 엘리엇이? 배당하는 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회계정보상이. 그러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얼마 정도를 배당을 하라 그랬는데 주당? 네. 그러면 배당금 총액이 우선조 포함해서 한 5조 8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 현대차의 장기 순위는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한 건 맞는데. 1조 6천억 벌었는데 5조 배당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이전에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한 회에 밀린 것까지 다 줘라? 네. 그런데 이거를 장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느냐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엘리엇이 보기에는 너네는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네 옛날에 보니까 쓸데없이 돈 가지고 있다가 허투루 투자하더라. 땅땅. 그런 얘기들을 엘리엇은 주주서 안에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이런 얘기네. 너네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딴짓하니까 바로바로 배당해버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자본 효율성을 높여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을 묶어놓지 말고 투자를 좋은데 하든지 아니면 배당해라. 아니면 배당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는 한 17%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좋죠. 은행이자 1%밖에 안 주는데 한 큐에 17%를 배당해준다 그러면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에도 요구를 했는데 총액 기준으로는 2조 5천억 원 정도를 배당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번돈은 다 배당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게 번돈은 다 배당하라 그래. 라는 걸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기업의 성격에 따라 볼 필요는 있어요. 현대차의 그런 경우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르노삼성자동차는 번돈의 전부를 르노본사에 배당을 합니다.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이죠. 어쨌든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 배당 성향은 정해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조금 무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 제안을 하면서 사회의사를 자기들이 선임을 하겠다고 이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세 사람을 추천하고 모비스의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엘리엇이 몇 프로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주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주들이 착해서 그렇지 주주 제안이라고 해서 3% 이상 지분을 가지면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안은 하는 거지 이거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주총에서 표결하잖아요. 주총에서 그런데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엘리엇이 추천한 인사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 좀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 경쟁사의 CEO라든지 경쟁사 CEO를 사회의사로 하네요? 네. 그런 제안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현대차에서는 약간은 고급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주주 제안을 검토한 결과 검토를 안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검토한 결과 배당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을 해서 향후 투자를 할 때 조금 부담이 된다. 그것도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나 수석 총괄부회장이죠. 지금 거의 경영권을 양수받은 아니 정몽구 회장 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배당 그렇게 받으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될걸. 엄청 내야 되죠. 세금 배당세 종합가세 걸리니까 40% 낼 거라고. 우리는 안 받고 싶어 이런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배당을 그럴 수는 있겠지.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배당을 예를 들면 현금보다 단기 순위보다 3배나 하는데 나는 배당 안 받고 다 주겠다. 그러면 뭐 대박 나겠지 주주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한약품이라는 회사가 자기 대주주는 배당 안 받겠다. 아 그러기도 하는군요. 배당을 좀 줄이겠다. 나머지는 좀 더 많이 가져가라. 차등 배당이라고. 차등 배당이라는 적도 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역시 지금 미래 경쟁력 확보에 좀 제화해가 된다. 지금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거는 좀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뿌려버리면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대차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럼 아까 좀 배당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현대차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좌사주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 금액이나 엘리엇이 올해 안에 다 주세요라고 했던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전에 약속했던 거랑 그러니까 이게 엘리엇의 요구는 단기적으로 달라는 거지만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좀 나눠서 좀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엘리엇 사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네. 엘리엇이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걸 요구를 했고 현대차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거 배당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45조를 투자를 한다 그런 건이 있어요. 앞으로 5년간 45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2022년에 영업이익률을 7% ROE, 자기자본이익률을 9% 목표를 제시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쫙 연결되는 사건들인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엘리엇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엘리엇이 요구를 한 거는 너네는 돈을 너무 못 써. 자본 활용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기 때문에 너네가 갖고 있지 말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 라고 요구를 한 거고 현대차가 여기서 반박을 할 때 아니 뭐 우리 잘하는데요? 라고 해서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이익률을 보여줘야죠. 영업이익률로 보여줘야 되고 자기자본이익률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이익률 목표와 자기자본이익률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아 그전에는 제시도 안 했어요? 네. 목표를?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지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최악이었죠. 그런데 이게 아 뭐 그전에 목표도 제시 안 했어?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그때는 두 자릿수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주주들이 뭐 굳이 목표를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워렌버핏한테 아 당신 주식 투자 잘해요? 수익 얼마 낼 거예요?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잘하니까. 뭐 나보다야 잘하겠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목표를 제시를 함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영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때 가서 보시면 돈을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오를 거다. 우리가 투자를 잘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라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의선 수석의 어떤 대표이사 취임인데 경영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를 뭐 이전에 신과 함께해서도 많이 다루셨잖아요. 주진영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영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경영권이라는 거는 주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식을 대리해서 경영을 해줄 사람이 경영을 제일 잘해야만 그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선 수석 입장에서는 아버지 대신 이번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주식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다 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왜 굳이 당신이어야 돼? 라는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밀어붙였다가는 현재 대한민국 여론에서는 굉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했을 때 여기랑 같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에서도 사회의사 3명 모비스에서도 사회의사 2명을 이번에 새로 신규 선임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회의사 현대차에서 제시한 사람들 보니까 다 금융 전문가들을 영입하려고 하대요. 다 금융 전문가라고 보기는 대부분, 많이, 전보다 훨씬 외국계 금융회사 출신 이런 분들 현대차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재무적으로만 볼 것이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반대로 보자면 예를 들어 한진그룹의 사회의사들은 조양호 회장하고 친한 분들이잖아요. 무슨 법률회사 변호사들이 많죠. 그런데 사회의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거수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친한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서 내가 한다 그러면 손만 들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UBS 부회장이 굳이 한국현대차에서 뭐 하겠다는데 자기가 배임에 고발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걸 몰래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UBS라는 게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캐피탈, 전 세계에서 3대 투자 운용사에 대표를 했던 사람이 거기 의견을 그대로 따라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주들의 의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회의사로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결정한 것을 이 사회에다 올려놓고 누구나 다 이 사람이면 전문가지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해줘야만 나의 의사결정이 경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2명을 데려다갔는데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 중에 사회의사 외국인이 2명인 사람은 여기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외국인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거 그냥 가시죠 했을 때 그걸 굳이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선 수석은 현대차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나를 견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을 사회의사로 안 치겠다는 시그널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2022년에 영업이익률이나 어떤 경영 목표를 정함으로써 내가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경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견제해 줄 사람과 주주들의 지지가 없다면 나의 대표이사로서의 취임은 의미가 없다라는 시그널을 같이 보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엘리엇에서 추천한 사람 한 두 명 써주지 그래. 그러면서 여기서 했던 얘기가 자기가 쓰지 말고 엘리엇이 추천하는 사람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달라는 의견을 받아줄 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걸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에서 우리는 이런 사회의사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엇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회의사를 추천해요. 어떤 사회의사가 더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을 투표를 하겠다는 거고 현대차에서는 엘리엇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그 사람들보다 현대차 쪽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럼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런 대표이사와 이런 이사진을 가지고 앞으로 영업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의 경영을 해서 이런 목표를 맞출 것이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모르겠어요. 물론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을 거의 인수받은 상태고 그렇지만 5명의 각자 대표 체제로 가요. 정봉구 회장도 어쨌든 대표이사 중에 한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실은 사회의사 문제는 저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그거 좀 다뤄고 싶시다. 전문성, 커리어, 또 무슨 다른 주제를 편해 들 것이다. 이거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 사회의사 제도가 거수기가 됐습니다. 사회의사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고. 그렇잖아요. 금융권 출신들도 굉장히 많고. 전직 관료들, 전직 관료들 출신 중에 옷 벗는 분들 중에 흔히 얘기합니다. 몇 개 해요? 이게 인사예요. 아시죠? 사회의사 몇 개 하냐. 저는 이래서는 우리나라 사회의사 제도가 정말 주주를 위해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조절해서 주식회사 제도를 반석에 올려놓고 주주의 가치를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임명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임명한 사람들이 밥 사고 임명한 사람들이 의전하는 그 구조에서 어떻게 사회의사가 자기 주주의, 다른 주주의 권익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체제를 시스템을 무언가 손 보지 않으면 전문성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외부는 사회의사 없나요? 외국에서 온 거죠. 외국에서 도입한 제도죠. 외부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건 사실 제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도적으로는 외국의 독립이사 제도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냐에 대한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외국인 주주를 사회의사를 안 치고 이러는 것도 거기서 되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굳이 이렇게 사회의사진을 다양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 압력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 회장을 그만뒀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은 사인하면 잘못하면 다 잡혀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인을 이사진과 같이 논의를 함으로써 오너 일가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막대한 책임의 문제에 의해서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측면도 있고 비자발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제도를 어떻게 고치면 될 것이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쭉 시계열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어떤 인식의 변화를 주는 어떤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일 컸던 건 최순실 게이트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월요일의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